우리의 인생에는 우여곡절 가운데에도 실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 스토리인데요. 어떤 재회와 아버지의 손, 그리고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생생한 실화로 소설보다 더욱 드라마틱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재회는 어느 모녀의 12년 만에 만남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손은 아버지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세계문학사의 부류의 연애사건으로 회자되는 엘리자베스 바렛, 로버트 브라우닝 이 두 시인의 아름답고도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편행곳은 샘터사, 여꾼이는 오천석입니다. 그럼 먼저 어느 모녀의 감동시라, 어떤 재회,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재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시 만나게 해주는 일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졌기에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 편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한 사람 있다. 바로 존 스카이어즈다. 십여 년 전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195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와의 결혼이 재혼이었습니다. 전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하기 4년 전, 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는 양육과 생활을 감당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클로디어, 당시 8살이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의 딸을 맡길 때 아내는 아이의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그 일들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을 그렇게 떠나보냈던 사실을 줄곧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본격적으로 클로디어의 행방을 찾아나선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스카이어지 씨의 편지에 따르면 클로디어는 금발 머리에 눈이 파랗고 또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졌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이따금씩 아이의 소식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에 따르면 클로디어가 재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성화 그레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아원에 맡겨진 지 1년 만에 클로디어는 어느 집에 양녀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 그녀에 대한 소식도 그 이후로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경험상 정당한 수속을 밟아 입양된 아이를 찾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뢰받은 일이니 일단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클로디어가 있었던 고아원에 가보았다. 역시나 별다른 단서를 얻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2년 전에 입양되어간 그녀에 대해 고아원 측 사람이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를 나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고아원에서 성화 그레슨까지 받았다던 소녀. 성장에서 자기 일을 가졌다면 혹시 프로 가수가 되었다는 건 아닐까. 이상의 추리에 따라 본격적인 탐색을 해나갔다. 전국의 직업 가수와 음악가 명단을 모조리 뒤지는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고 금발이며 파란 눈을 가진 21살의 나이. 그 가운데 클로디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명이었다. 그 중에 고아원 출신이며 입양되었던 경력을 가진 인물. 한 명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클로디오 블레어.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직업 가수였다. 이 사람이구나. 직감이 온 나는 기다릴 것 없이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다. 그녀의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려 출연자 대기실로 찾아갔다.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다수곳이 앉아있던 그녀는 내 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셨군요. 악수를 청하는 손. 그리고 그 눈빛. 순간 나는 소리 없이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것이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그녀를 찾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디언은 차가운 음성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그만, 됐어요. 나는 다시금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요, 바로 나예요. 여덟 살 때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이. 장님이 되어간다고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던 바로 그 아이 말이에요. 클로디언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그처럼 격렬했다. 친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며 또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양부모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저적인 모습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생모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의 청을 클로디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날카로운 고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 존 스카이어즈 씨에게 클로디오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시각장애인 가수로 로스앤젤레스의 한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친어머니를 아직도 크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까지 묵묵히 내 말을 경청한 스카이어즈 씨가 입을 열었다. 정말 섭섭하군요. 그 애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클로디오의 말에 의하면 그녀를 고아원에 맡길 즈음부터 눈이 크게 나빠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카이어즈 씨는 잠시 주저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아무튼 단념하지 마시고 좀 더 힘써봐 주십시오. 다음날 나는 클로디오의 양부모를 찾아갔다. 양부모인 블레어 부부 역시 클로디오의 생모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한 시간 넘게 그들을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그들을 설득했다.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녀에게도 남모를 사정이 있었겠지요. 어쨌거나 한 번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전화기 좌편에서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이윽구 알았어요. 지금의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군요. 이어서 클로디오는 중요한 당부를 덧붙이듯 말했다. 하지만 딱 한 번뿐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절대로요. 나는 곧바로 스카이 어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주었다. 스카이 어저씨는 그날 밤 당장 부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오겠다면서 들뜬 목소리였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클로디오를 안내하여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호텔로 데리고 갔다. 스카이 어저씨는 첫 만남에서 자신은 빠지고 싶다고 말했다. 클로디오와 그녀의 친어머니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 클로디오를 안내해 객실로 들어섰다. 과연 스카이 어저 부인 혼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클로디오의 걸음걸이와 몸가짐은 몹시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원망하는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적어도 이 만남을 내켜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다. 객실 안 커다란 소파에 파란 눈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칼이 다소 섞여 있었으나 클로디오의 언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이었다. 클로디오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들릴듯 말듯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스카이 어저 부인이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몇 년 만이지? 널 만나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목소리는 옛날하고 비슷한데 신어머니의 음성에 클로디오는 다시 머뭇거렸다. 이리 가까이 온 널 찬찬히 좀 보고 싶구나. 나는 클로디오의 손을 이끌어 어머니 곁으로 이끌고 갔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다. 딸을 끌어안으려는 동작인 줄 알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부인은 클로디오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 손을 쳐들어 딸의 얼굴을 만졌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얼굴을 더듬는 것이었다. 어쩜 아주 많이 컸구나. 게다가 아주 예뻐지고 마침내 클로디오는 자기 얼굴을 더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머뭇머뭇 만졌다. 그러니까 엄마도 눈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안 보인단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디서 만나더라도 꼭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클로디오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앞을 그렇군요.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날 버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카이어 주시는 부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어째서 그랬을까 후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선생님께서 딸아이한테 그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딸아이가 눈먼 엄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미망인에다 시각장애인의 몸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딸의 보호자가 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에 대한 원망으로 12년의 세월을 보냈던 클로디오는 친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늦게나마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은 유별나게 투박하고 힘이 셌다. 왼손으로 과일나무를 가지치게 하고 아무리 고집센 당나귀도 아버지 손에 잡히면 순순히 안장을 얹어야만 했다. 자도 없이 판자 위에 정확한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맨손으로 문에서 돌조기를 뜯어냈다든지 아버지의 손에 얽힌 이야기는 많았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꽉 잡았을 때 그 따뜻한 손바닥에 감춰 매가 공중에서 날색에 덮쳐 내려오든가 토끼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귀여운 모습이 발견되면 아버지는 내 귀를 잡아당겨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게 했다. 그때의 손도 그처럼 따뜻했었다. 아버지의 손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글자를 쓰는 일만큼은 끝내 익히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를 몰랐다. 문맹자가 거의 없는 오늘날 그로 인해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입학했던 그 옛날 초등학교의 교육방식은 몹시 엄격했었다고 한다. 한 번만 잘못 해답해도 기다란 자로 팔뚝을 사정없이 열대씩 때렸단다. 여섯 살 난 아버지는 글자를 쓰고 읽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학교의 엄격한 교육이 아버지의 난독증을 부추겼던 것이다. 몇 달 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퇴학시키고 농장일을 돕게 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애쓴 적이 있다. 나 역시 나서서 조그만 손으로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붙잡고 이름 쓰는 연습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린 채 열심히 글을 배우려 했다. 더 이상 글 모르는 서름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어느 날 혼자 있던 아버지가 내 2학년 국어책을 몰래 읽어보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 실력으로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다. 오 하나님 애들 책도 안됩니까? 아버지는 책에 머리를 파묻고 울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두 번 다시 펜을 지려고 하지 않으셨다. 농장일과 도로공사 인부 공장의 잡일 등에 있어서 아버지의 손은 큰 활약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 분이셨다. 몸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는 파이프 기술자로 큰 군함을 만드는 일에 참가했다. 아버지는 무척 열심이었고 또 나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래서 자격시험에만 통과하면 조선소의 책임자를 시켜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배의 심장부에 이리저리 연결된 파이프 배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청사진 위에 척척 도면을 그렸다. 파이프가 엇갈리고 구부러진 부분까지 모두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 그를 몰랐기 때문이다. 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아버지는 섬유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를 했고 낮에는 농장일을 했다. 섬유공장 역시 문을 닫자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을 구하러 나갔던 아버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어깨가 힘없이 쳐져서 돌아오시곤 했다. 그 즈음 어머니에게 이렇게 투덜거리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요새는 어디서건 필기시험을 본다니까. 일용직을 뽑는 면접자리에서 서류의 서명 대신 X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이름에 X표를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 대신 그 자리에 뽑힌 적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자리를 못 얻고 집에 혼자 남아 오드컨이 창밖을 내다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속상해진 나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마침내 아버지는 도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 취직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이사를 떠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도시생활에 적응 못했다. 빛나던 눈빛은 흐릿해지고 얼굴도 많이 야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손만은 여전히 힘이 셌다. 무릎에 앉아 성경을 읽어드리는 내 어깨를 꼭 붙잡고 있던 그 손말이다. 아버지는 내가 글을 읽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 읽지 못하고 쩔쩔맬 때에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었다. 언젠가 아버지와 라디오를 들을 때였다. 설교 방송에서 제 가족을 부양 못하는 남자는 도둑이나 이단자보다 더 나쁘니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지 못하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나왔다. 아버지는 내게 그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다. 나는 열심히 성경을 뒤졌으나 통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게서 성경을 받아들고는 뒤적이기 시작했다. 마치 느닷없는 기적이 일어나 글을 읽게 된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이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짚었다.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부분 이었다. 때때로 아버지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뚫어지게 복원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성경을 못 읽는 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다. 어느 주말 어머니가 이모되게 놀러 가셨다. 저녁 식사를 맡은 아버지는 가게에 가서 음식거리를 사오셨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다.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멋진 디저트를 가져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부엌에서 깡통 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한동안 잠잠했다. 웬일인가 싶어 나는 부엌으로 가보았다. 아버지는 깡통 딴 것을 허탈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계셨다. 배인 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하더니 슬그머니 뒷마당으로 나가신다. 깡통에는 감자라고 쓰여있었다. 하지만 상표에 붙어있는 그림은 영락없이 배 같았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깡통을 선반 위에 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것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렸다. 손으로 글자를 만지면 손이 저절로 글을 쓰게 들이라고 믿는 것처럼 세월이 흘렀다. 나는 성장에 결혼을 했고 부모 곁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아버지는 시골 작은 집에서 가축이나 채소를 돌보며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심장병 때문에 입원도 여러 차례 했다. 마을의 늙은 이사 그린시가 매주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렸다. 그린시가 아버지에게 주는 약에는 심장마비가 오려고 할 때 얼른 삼키라는 알약 니트로글리세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다. 산하라의 목장에서 그 크고 따뜻한 손 이제는 늙어 많이 주름졌지만 그 손으로 손자들의 어깨를 붙잡고 멀리 보이는 연못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에 아버지와 내가 수영을 하고 낚시질도 하던 연못 이었다. 그날 밤 나와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해외로 갔다. 나의 직장 문제 때문이었다. 3주일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다. 예의 그 심장마비가 문제였다. 장례식에는 나 혼자 돌아와 참석했다. 의사 그린시가 침통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날도 그가 처방을 써줘서 아버지가 약국에서 약을 쥐었단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약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트로글리세리만 있었더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나는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마당 바로 그 자리에 멍이 섰다. 슬픔이 폭파쳐 올랐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그 땅을 손바닥으로 훑어보았다. 손가락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다. 반쯤 묻힌 벽돌 토막이었다. 나는 무심코 벽돌 토막을 들어 팽개쳤다. 그랬더니 그 아래 흙당에 박혀있는 하얀 물체가 보였다. 니트로글리세린 약병이었다. 뚜껑이 꼭 잠긴 채 알약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이었다. 약병을 집어들었다. 순간 내 머릿속엔 아버지가 맞이해야 했던 이승에서의 마지막 한 순간이 떠올랐다. 뚜껑을 열려고 애를 쓰다 못해 필사적으로 벽돌 조각을 들고 약병을 깨려고 했을 그 장면이 아버지의 크고 따뜻했던 손이 죽음과의 싸움에선 그토록 맥없이 패배했던 까닭을 알고 나니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약병 뚜껑엔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가 쓰여있었다. 어린이 손이 안 닿게 한 안전 뚜껑 눌러서 돌리셔야 열립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즉 약사는 하필 그날부터 새로운 안전 약병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나는 시내로 나가 가죽 양장의 사전과 순금 팬 세트를 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언제나 따뜻하고 세상에 충실했던 그 손에 그것들을 쥐어드렸다.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845년 1월 몹시 추운 어느 오후였다. 런던 윈폴가의 저택 2층 방 소파에 한 여인이 누워있었다. 작은 체구에 전체적으로 섬세한 인상이었다. 긴 눈썹과 크고 깊은 눈, 긴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진 얼굴인 몹시 창백했다. 손 또한 소녀의 그것처럼 작고 창백했다. 검정 벨벳 드레스가 썩 잘 어울리는 여인이었다. 창문은 바람 한 점 새어들세라 꾹꾹 닫혀있었다. 고이 가라앉은 방한 공기 속에 오랜 시간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여자는 마치 하나의 정물 같았다. 엘리자베스 바레트 영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여류 시인 아직 독신이지만 그녀에게는 젊은 나이의 꽃다운 기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때문이었다. 무려 6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바깥 세상 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오고 있었다. 그 오랜 은둔생활의 유일한 버시락은 애견 플러시와 책장 가득 쌓인 망령들의 세계뿐이었다. 윈폴가 오십번지 그날 오후 우체부가 그녀의 집에 찾아왔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전에도 가끔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다. 그나마 아직도 그가 시작을 멈추지 않는 덕분이었다. 자신의 삶이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그녀는 몇몇 문우들과 편지를 나누는 한편 간간이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날 엘리자베스에게 전해진 편지 그 한 통의 편지는 훗날 불행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엘리자베스를 세계문학사에 있어 부류의 연애사건의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다.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몰랐으나 그것은 그녀와 바깥세상과의 사이에 높이 쌓인 삶의 감옥을 벗어나게 해주는 열쇌였다. 발신인은 그녀도 이름을 들어 아는 시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버레트양 저는 마음속 깊이 그대의 시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썼던 위대한 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편지는 서두부터 열정으로 가득했다. 편지글 속에 열정적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워지게 만들었다. 그대의 십분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대 역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는 모르실 겁니다. 내가 그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깝게 놓쳤다는 것을 어느날 어느날 아침이었지요. 케년 씨가 바레트양을 만나보고 싶지 않은가 라면서 그대가 사는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대의 몸이 심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기회를 마련하려 했지만 만나 뵙지 못한 채 오늘에 잃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대의 시 작품들은 저에게 진실로 즐거움과 벅찬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대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로버트 브라우닝 드림 편지의 힘은 대단했다. 엘리자베스의 차갑게 식었던 가슴에 어떠한 감성을 되찾아준 것이었다. 그녀는 감미로운 행복감에 휩싸였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 로버트 브라우닝 하지만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책을 통해 그의 작품을 접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그녀 자신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젊고 유망한 시인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엘리자베스는 이 생기발랄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남자가 마치 예전부터 사귀어온 사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체 없이 펜을 찾아들었다. 브라우닝 씨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그녀의 답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기지에 찬 표현을 재미있게 섞어가며 미묘한 구절로 조심스레 초대의사를 비췄다. 겨울은 마치 쥐의 눈을 감기듯 저를 가두어버렸습니다. 저번에는 공연이 헛걸음을 하셔서 어쩌죠? 하지만 봄이 오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브라우닝 씨의 시를 저 또한 감상에 젖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호의를 감사하며 엘리자베스 바레트 세계 문학 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로 남겨질 두 남녀 시인의 문학 통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이 시인들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듯 우아하고 고상한 문장을 쓰고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인 못지않은 솔직성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날마다 혹은 하루 걸러 한 차례 서신을 교환했다. 그 숫자는 무려 573통 그러는 사이에 둘의 감정은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엄격한 가정환경 아래 엘리자베스는 매사에 극도의 제약을 받는 편이었다. 반면에 로버트 브라우닝의 생활은 자유분방했다. 젊은 시인 브라우닝은 수려한 용모에 타고난 사교성으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한때 외교관의 비서로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했던 경험이 말해주듯 평소 행동도 훌륭하고 세련된 신사였다. 마지막 외국 여행에서 돌아온 브라우닝은 까닭 없는 마음의 공호를 느끼고 한동안 할일 없이 세월을 허송했다. 아직 젊은 그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항해에 나갈 북극성 같은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때 그가 접한 것이 엘리자베스가 출간한 두 권의 시집이었다. 책장을 넘기며 브라우닝은 참신하고도 새로운 음악성 풍요한 언어 우아한 열정 그리고 진실되며 새로운 사상을 발견했다. 아직까지 어느 여인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브라우닝 이었다. 그러나 이 여류 시인은 그의 젊은 넋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펜을 들어 그대의 시집뿐 아니라 그대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대담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브라우닝이 청순한 감성과 이성을 갖춘 청년이라면 엘리자베스는 보다 비현실적인 쪽에 가까웠다. 그녀의 생활은 이미 보편적이고 평범한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어린 시절은 여느 소녀와 다름없이 건강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한 가정에 귀염둥이 맞달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형제들과 즐겁게 뛰놀았고 가정교사로부터 그리스어와 불혈을 배웠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을 만큼 독서를 즐겼으며 감흥이 일면 미숙한 대로 비극적인 시를 쓰기도 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괴벽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재산가의 자손으로 명문 캔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는 비이성적이고 절대적인 폭군으로 군림했다. 열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이미 그러한 남편과의 싸움에 완전히 지쳐있었다.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명령에 감히 거역할 생각조차 품지 못했다. 비극은 열다섯 살 때 일어났다. 심한 기침 감기가 찾아오더니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이것이 길고 긴 병세로 이어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교회 대저택을 판 아버지는 자녀들을 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끝내는 이곳 윈폴가에 정착했다. 그 사이 엘리자베스의 병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길고 암울한 침묵과 정적의 삶을 보내게 된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집안의 비극은 결국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부친은 자녀들에게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했다. 그로 인한 비극과 고통이 숱하게 이어졌으나 그는 유지부동 고집을 꺾을 줄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다. 따라서 엘리자베스와 바깥 세상가의 담장은 더 한층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 감옥과도 같은 견고한 엘리자베스의 담장문을 놓고한 최초의 남자였던 것이다. 브라우닝은 메일처럼 편지를 써서 그녀에게 보냈다. 봄이 오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엘리자베스의 말이 명백한 초대임을 브라우닝은 확신했다. 그리하여 늦은 봄인 5월 어느 하요일 오후 마침내 윈폴과 50번지의 그 자택을 방문했다. 완강하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편지에서 브라우닝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대가 한 번 왔을 때 그대는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브라우닝 역시 실제로 엘리자베스를 만나고는 가슴이 마구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단순히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분별을 잃은 사람처럼 격렬하고 열렬하게 자기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한 편지는 엘리자베스를 가슴 떨리게 하였고 또한 괴롭게 하였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말아달라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고도 미진한 마음은 편지로 대신했다. 브라우닝의 방문은 엘리자베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한여름이 되면 밖으로 산책을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담한 말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브라우닝의 편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격정어린 문구로 가득했다. 엘리자베스도 더 이상 그의 열정을 말리려 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유일한 걱정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병약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브라우닝이 그의 생활을 망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브라우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그녀는 아직 부친의 뜻을 거역할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다. 벌써 40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폭군은 언제나 자신의 그릇댐으로 인해 몰락을 맞이하는 법이다. 가을이 되자 엘리자베스를 이탈리아처럼 따뜻한 곳으로 보내 요양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식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의되었다. 거의 결정이 나는 단계였다. 그러나 부친은 마지막 순간에 이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엘리자베스는 크게 실망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결국 이기적인 소유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평생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우상관념이 깨지면서 엘리자베스의 빈자리엔 로버트 브라우닝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다. 노예 사슬가도 같았던 아버지와의 악연도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부친과의 관계의 악연은 이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브라우닝에게 보내는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갑자기 열정을 띄기 시작했다. 그간 참고 참아왔던 이야기들 표현하기 쉽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이 엘리자베스의 팽끝에서 편지지위로 옮겨졌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브라우닝 역시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성 파레트를 따서 그녀에게 바라는 애칭을 선사했다. 그리하여 브라우닝의 편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마무리 인사가 붙곤 했다. 나만의 바에게 하지만 둘 사이에는 십살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도 놓여있었다. 그것은 역시 엘리자베스의 건강이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엘리자베스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브라우닝의 편지는 더 이상 자기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편지도 집 밖으로 보내지지 못할 것이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인 브라우닝의 방문조차 허락되지 않을 터였다. 다시 봄이 왔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로 함께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이렇게 겨울이 오면 그녀는 감옥과 같은 방 안에 다시 갇히게 될지 몰랐다. 그 무렵의 일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변덕을 부렸다. 지금 살고 있는 윈폴가의 집을 느닷없이 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 다른 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야만 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브라우닝에게 보냈다. 9월 10일자 편지였다. 오늘 밤 갑자기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일 딴 곳으로 옮기게 되면 적어도 1년 동안 결혼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 돌출적인 사건은 결과적으로 엘리자베스의 과단성에 불을 지르게 했다. 브라우닝은 즉시 답장을 썼다. 그간 우리는 무수한 시간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려온 덕분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결혼식을 올리고 이탈리아로 가야 합니다. 지금 곧 결혼 허가증을 얻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엔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브라우닝의 벼락과도 같은 선언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84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가정부 윌슨과 함께 옛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빠져나왔다. 얼마만에 집을 나서 보는 건지 도중에 엘리자베스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으나 구급약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브라우닝이 먼저 와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식은 간단하게 끝났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영원한 부부가 되었다. 기진맥진한 엘리자베스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당분간 이사할 집을 찾느라고 법석을 떠는 사이 엘리자베스는 차근차근 짐을 챙겼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한턱 남겼다. 집을 숙히 비우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재차 떨어졌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남몰래 짐을 밖으로 실어 내보냈다. 9월 19일 결혼일로부터 만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엘리자베스와 가정부는 애견 플로시와 함께 윈폴가의 대저택을 떠나왔다. 생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발걸음이었다. 신혼생활은 낭만으로 가득했다. 파리로 피사로 플로렌스로 로마로 유명한 관광지와 휴양지로 여행을 하며 보냈다. 둘 사이는 사랑의 따스한 기운이 평화와 시각 무엇보다도 서로를 아껴주는 다정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다행히 엘리자베스의 건강은 호전되어 갔다. 1849년 봄에는 아주 잘생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두 사람의 행복은 더 한층 커져갔다. 엘리자베스의 부친은 끝내 딸을 용서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들은 봉암도 뜯기지 않은 채 되돌아왔다. 브라우닝은 조금도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사랑 가득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갔다. 6월의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의 기간지염이 갑작스레 악화되었다. 그들이 플로렌스에 있던 무렵이다. 즉시 의사가 찾아왔다. 브라우닝은 엘리자베스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브라우닝이 후에 밝힌 그녀의 최후는 다음과 같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소녀처럼 청순한 모습으로 내 품에 안긴 채 내 뺨에 머리를 기대고 얌전하게 숨을 거두었다. 엘리자베스 바레트 브라우닝 그녀는 위대하고도 청순한 사랑의 정수를 시로 남겨놓았다. 이 부류의 연간은 신혼시절 이탈리아에서 그녀가 브라우닝의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다. 이 시는 지금도 세계 문학사상 최고로 뽑히는 사랑 노래로 기억되고 있다. 내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엘리자베스 바레트 브라우닝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시야에서 벗어나 생의 목적과 은총의 극치를 찾을 때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까지 나는 사랑합니다. 태양과 촛불 일상생활의 가장 소박한 욕구를 나는 사랑합니다.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이 순결하게 사랑합니다. 그들이 찬양에서 물러서는 것 같이 오래된 슬픔 속에서 살려온 정열과 어린 시절의 신앙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내 전생의 숨결 미소 눈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이 허락하신다면 죽은 후에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ariny 고맙습니다. 가 WHO